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2월 4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다. 둘째 이글루 시크루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호조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따왔습니다. 셋째 장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따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와이더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따왔고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가 가는 모습이 따왔습니다. 셋째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65.73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따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2월 4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리모델링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교육부는 2월 3일 수요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인 학교 건물 중에 2835동 약 1400개교를 2025년까지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18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언론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은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주요지방 대도시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 관련주인 이건홀딩스나 대림 비엔코 선창산업 같은 종목들 관심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기아와 애플은 이달 중에 애플과 생산을 위한 4조원 규모 정식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지난달부터 정식계약을 위한 실무조율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약 일정까지 잡힌 상태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카 생산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계약 시기는 2월 17일이 언급되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애플카는 초기 연간 10만대 수준이며 최대 40만대 규모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현대모비수나 화신, 덕양산업, 대원산업, 동원금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오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건설 관련주들 관심 갖고 오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KB증권은 건설주의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건설업종의 주가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언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반적 예상보다 더 공급 규모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은 현재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관련주인 DL이나 현대건설, 3.1기업공사, DH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오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2월 4일 목요일 탑핵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